꿀 선장에 탈윤 딱 지한테 어울리는거 들고 왔네 우아츠한테 필요없는거 예? 3턴이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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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피가 쓰기 싫은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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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것 디너미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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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도 약하고 싶어서 약한 것 아니었을거야 다음 턴 드로 망하면 그냥 죽는건가? 쪼 쪼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홀로그램 디펙트 진짜 다볍다 얜 진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디펙트 잘하는 법 다른 캐릭터를 안다 안박 안받은 악의 저금통 호원 룬피 소환술 메아리 메 메 메 지금 영액 써서 메아리 찾아도 안나오면 손해개제 메아리 2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최적화 뽑았으면 이기는건데. 퍼플 아.. 교회광선 증폭 베아리 저열 쪼개는 가면 저주를 지우는 자 2단계 들어 저열 먹을 사람 저열 2단계 하하하하하하하 얄고리즘 연막탄 평형 왜 또 나와 어? 위쪽이다. 빌별차 어? 아이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아유 맛있다. 도갈 먹을까? 배중시계 먹을까? 아 더할걸. 도구알바를 도구알바를 소비 먹기 온돈 먹기 와 소비가 원인이다. 이 쪽은 블리트 직행이니까 이 쪽으로 와야겠네. 저 돈 없는데요. 어차피 어디있더라? 여깄네 폭염파기 냉기 있긴 있어야겠는데 근데 꽃샘추위 말고 냉정함 주면 안될까 흠 흠 흠 흠 허강허가 더 급하겠지? 변성이다 슉슉슉 이건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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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슩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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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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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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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분노를 맛봐라 고마바라 뭐? 고맙다 저의 분노 잘 알았다 시시했어 죽고 싶어졌다 던타? 버퍼 버퍼 하나 더 전에 버퍼 두 장 넣었다가 심장전 첫 턴에 잡혔던 거 생각나네 어... 쏨에서 실력으로 메아리 뽑으란 얘기인 거 같은데 실력 없어서 셀로월드만 뽑다가 죽었다고 하래요 메데타시 지금부터 키워도 쏠쏠할 텐데 플러스라서 아니면 포도 하나 규준 저거 지워야 되나 마련해나 어 실수했다 에이미 규준 지우는 거랑 그냥 타격 치우는 거랑 지금 좀 고민이 되네 으으 백날 때려봐 아 알고리적 못봅다 막혈판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지. 체력은 다 채울 수 있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풍로봇 이펙트가 간다. 안녕. 아주 만족스럽군. 아까 깍기 체력도 다 채웠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배아리 모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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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토화 안 쓰는 게 맞았나? 아 소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아잼새 재발용 이제 덱파워는 다 채운거 같네 이즈 편향 정도 나오면 베스트인거 같고 아잼새기 알고리즘 더 키워야되나 더 강하게 키워야되나 나약한 알고리즘에 살아남지 못한다 눈알퀴기 반복 다 괜찮은데 냉정함은 충분한거 같고 냉정함 왜이렇게 잘나오냐 더 강하게 키워야되나 병아리 였다면 좋았을텐데 에잉 죽이면 안 돼 와 복복복 복복 써 복복 황금 복제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메아리 모함 세순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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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formidable 딩 엔어애너 64코 오 나 쓰지도 못함 예 디펙트야 쓰지도 않을 코스는 왜 먹었니 아카베코 파워 포션 구아 소비 소비 좀 그만해 저축소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디펙트 방열판님 제발 예 네 의접들 시동 걸린다 구릉 구릉 우후 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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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쟤 뻣뻣즉 일댓마금 야호 야 이거지 이게 디펙트지 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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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게 디펙트지 깎아 아닌게 훨씬 나은거 버펀데 오절번데 버펙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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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져서 돌아오지마라 그냥 오지마 파워가 없어서 알약을 못먹네 아 아니 아 아 으 으 으 으 알굴 흡연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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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써야 될 것 같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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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짐 속이니까 쓸 방열판에 쓰는 게 낫지 않나 세리맨 쓰레기 게임 긴급 몰루뉴스 랩 우수 현상을 해결하려고 업데이트 했더니 이번엔 기존 계정으로 못 돌아간다는 무심치한 현상 발생 헐 이거 개바트리아집이야 와 드로가 이렇게 이게 개미냐 냉정갑 4개잖아 어쩌라고 이 쓰레기 아이고 쓰레기 쓰레기 무르지 못시 아이고 자기가 신속 포션한 생긴과 후배되는 중과를 해치 음 버퍼야 에너지이저 하나 쓸까 아 목포 쓸걸 바보 알고리즘에다가 목포 쓰는게 나을수도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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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게이미가 방열판 맨 밑에 있는 거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정말 갓겜이야 정말 갓겜의 갓캐릭이야 잘가라 창방부터 심장까지 정말 멋진 드로였어 초밭겜 이펙트가 억가를 이겨내고 심장을 터치했습니다 와플 50힐 세모왕 184힐 유물 마이너스 1 유물 압수하는 유물 1 아이씨 아이씨 성체해달려 아잇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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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